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 브랜딩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드디어 파이널 강좌의 OT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스튜디오지만 사실은 이 오라클 강좌는 선생님이 러셀 현장 강의로 촬영을 해드릴 겁니다. 일단은 완벽하게 새로 탈바꿈이 되었는데요. 이 오라클은요. 이번에는 좀 부제가 있어요. The Strategies 이렇게 나와 있죠.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략은 어떤 전략을 말씀드리느냐. 모든 문제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전략. 그리고 그 전략을 제가 참모가 되어서 자세히 짜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강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으냐. 사실 이 강좌는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수능의 코드도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가이드도 해드려요. 근데 최근 들어서 수능이 좀 많이 어려워졌고 특히나 이제 몇 개월 전에 불과 보셨던 여러분 육모 있죠. 그 육모까지 같이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어가 좀 절대평가로 바뀌고 많이 어려워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과연 내가 어떤 상태로 그리고 어떠한 마인드로 시험에 좀 접근하면 좋을지 좀 현실적으로 선생님이 잡아주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를 보는 방식 그리고 문제를 정답으로 가지고 가는 방식에 있어서 첫 번째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해석 그리고 두 번째는 전략적 스킬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각도로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를 풀 때 세 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면밀하게 잘 구성을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첫 번째가 어떤 섹션이냐면 Promising Strategy라고 해서 우리가 좀 쓸모있고 그 다음에 희망적인 전략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좀 쉬어가는 코너 약간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 1등급이 1.47%였어요. 정답을 비껴나가게 하는 요소들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오라클 첫 번째 섹션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단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유형별로 어떤 해결책을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느냐 그래서 18번부터 45번까지 모든 비기들을 담았습니다. 근데 오늘 OT에서는요 그 중에서 좀 쉬운 문제들을 오늘 OT에서 좀 해결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직전 수업에서 들어갔을 때는 바로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야 되니까 강좌를 활용하실 때 여러분들은요 미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숙지하신 상태에서 강의를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보통은 우리가 어떤 글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것은 필자가 그냥 쓰는 게 아니죠.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냥 풀어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논리적으로 단어 하나하나 선택을 할 때도 신경을 써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읽을 때 우리는 그냥 무지성으로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읽었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 말이 딱 나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이거예요. 제발 좀 막아줘 밤의 소음을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해석할 때 I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제발 좀 내가 너한테 요청 좀 해줄게 조치 좀 취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 조치를 취하라는 거구나. 이러면 늦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뭐 해달라는 얘기냐? 밤의 소음을 막아달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파트는 뭐가 있느냐? 사람에게 뭔가를 요청한다. 근데 핵심적인 메시지는 투구정서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목적어야 이거 좀 해줄래? 라는 뜻이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안점으로 보면 되겠다. 이거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와 비슷한 글을 읽으실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허용해 달라고 할 때도 뭘 해달라고 하는 건지 여기 투구정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서 핵심은 이거구나 라고 팍! 한 번에 읽으시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2020년 수능에서 나왔던 파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모에는 어떤 게 나왔느냐? We offer a special service that will lent you All the equipment you will ever need for climbing 자, 그럼 우리는 뭐 해주느냐? Special service를 제공해 줄게 그 다음에 이거 다 네가 필요한 거야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뭔가 투구정서나 이런 것들이 없죠? 그냥 다 빌려줄게 다 제공해 줄게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We offer a special service that will lent you 너에게 모든 장비를 빌려줄게 이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offer 같은 경우는 제공해 줄게 그래서 뭘 해주겠다? 네가 필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요청하다라고 할 때 ask, 목적어, 투구정사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제공해 준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제공해 준다는 건지 그 내용에 해당하는 목적어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ask 다음에 for를 쓰게 되면 call for, demand하고 똑같습니다. 요구하다 라는 뜻이 된다는 거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최근에 나왔던 육모예요. 여러분 문제를 딱 보시고 제일 중요한 파트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지 직관적으로 바로 들어오십니까? 바로 안 들어오시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뭔가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전략이 잘 먹히세요? 잘 안 먹힐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글을 읽었을 때 핵심을 읽어야지라고 딱 들어가면 핵심이 어디지? 그냥 있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문장을 딱 보시면 요 부분이 있어요. Recently 최근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을 썼을 때 최근에 now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there have been some examples of a language that is inappropriate for younger viewers. inappropriate 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younger viewers 하면 어린 독자들한테 적절하지 못한 표현들이 있어. 이게 지금 이 사람한테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편지를 쓴 의도는 뭐냐면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해달라 이거예요. also 라고 나와있으니까 내용이 추가니까 하나 더 있겠죠. there have been some comments that are not relevant to this channel. 자 거기다가 이 채널하고 상관없는 코멘트도 많다. 그리고 이런 거 전부 다 unacceptable 난 받아들이고도 수용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I would really like to ask that 그래서 내가 요청하고 싶은 건 all of my followers keep these things in mind 명심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채널 다 잘 즐길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으로 ask가 중요한가 라고 읽으면 명심해달라 그리고 나서 끝나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문제점이 이제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해졌다. 그래서 예전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 보면 이 표현 딱 봐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는 조금 디테일해지지 않았나 이게 이번 육모에서 여러분 좀 관찰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육모는 출제를 다 해놓고 한 번 더 읽게끔 만들어서 장치를 좀 해둔 시험이 아니었나 싶어요. 올해의 수능도 아마 그렇다면 이렇게 구체적인 메시지의 내용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걸 전부 다 조합을 하면 어떤 내용이냐 이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 새로 개설한 온라인 채널 홍보 아니죠. 날짜 변경 안 나왔죠. 부적절한 댓글 쓰지 않도록 요청하려고 그 다음에 채널 구독 연령 제한 안 나왔죠. 구독자들 요청사항 안 나왔죠. 그래서 부적절한 멘트 같은 거 쓰지 마라. 그 다음에 어린 독자들한테 맞지 않는 거 좀 관리하자.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아 문제점이 확실하게 무엇이냐 그 다음에 뭐가 부적절하냐 그 다음 커멘트가 뭐 어떻다는 것이냐 이런 걸 파악을 해야지 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 19번이죠. 다음 중 주인공의 심경 변화로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건데요. 보통 이거는 첫 줄 읽고 마지막 줄 읽는 것에서 흐름이 변하진 않았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보통 이제 excited, 흥분한 우리 평상시에 흥분한 잘 안 쓰죠. 예를 들어서 흥분한 하면 약간 변태인가 약간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신난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신난 게 thrilled 그 다음에 pleased delighted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실망한 주로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엄청 긴장했다가 긴장이 풀렸어요. relieved 그 다음에 이제 comforted, 편안한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뭔지 헷갈리고 모르겠다 혼란스럽다라는 표현들 그 다음에 이제 부끄럽다, 발표해야 된다 이럴 때 당황한 거, embarrassed 그 다음에 이제 좀 불쌍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조금 뭔가 친절을 베풀고 싶고 이런 거, sympathetic 그 다음에 이제 나보다 더 잘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고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질러스, 이런 표현들 알아두시면 돼요. 자, 티모스의 심경 변화라고 했었죠? 일단 첫 번째 줄을 보면 desperately예요. 정말 절실하게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자, turning the page, page 막 넘기고 있어요. 왜 그러냐? 밑에 문장을 보면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뭐가? 지금 자기 프로젝트가요. 근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지금 얘는 전정긍긍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있냐? 어, your idea is fantastic. 네 idea 되게 좋다. 그래서 best sister다, 끝.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맙겠죠. 그러면 아무런 희망의 빛이 안 보였는데 그 다음에 도와주니까 너무 고맙겠죠. 좌절하다가 기뻐하는 거니까 좌절하다가 고마워하는 거 1번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실망했다가 부러워하는 거 그 다음에 희망을 가졌다가 신나는 거 희망 없었죠?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뭔가 격려를 받았다가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두려워했다가 무관심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듣기평가하면서 멀티를 해도 그 다음에 멀티 안 하고 그냥 풀어도 어쨌든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어떤 거냐면 1번부터 5번까지 보기가 한글로 나오면서 주장을 물어보는 건데요.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와 오피니언을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팩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이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들이 어떤 게 있느냐 보통은 명령문 나와요. 해라. 그 다음에 한다면. 그 다음에 조동사. 슈드 같은 거 많이 쓰죠.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최근에 들어서 많이 나오는 거 O2. 이런 것도 뭐뭐 해야 한다.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제 May well.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It is important that. 아니면 It is important to 부정사. 이런 것들 많이 쓰는데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해결책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막 나와 있는데요.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답 찾는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빨리 나의 언어로 바꾸는 게 필요해요. 즉 전환이 잘 돼야 돼요. 어떤 말로요? 쉬운 말로 전환하는 거. 그래서 쉬운 말로 전환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짜자자자 나오는데 전부 다 특이한 건 다 AI가 붙어있죠. 역대 여러분 수능에서 또는 수능 모의고사에서 1번부터 5번까지 키워드가 이렇게 다 붙어있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풀게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듣기 하면서 멀티태스킹 하는 게 어려워졌다 얘기예요. 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쪼들리게 만들겠다. 약간 이런 의도가 나오죠. 그러면 속도를 조금만 늦춰가지고 한번 문제를 살펴보자고요. 자 볼까요? As the world seems to be increasingly affected by the ever-expanding influence of machines in general and artificial intelligence, especially AI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막 이렇게 문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Many begin to imagine 어쩌고 저쩌고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읽을 때 누가 뭐 어쨌다? 누가 뭐 어쨌다? 이렇게 접근해 줘야 되거든요. 일단 딱 보면 as니까 이게 배경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냐? 영향을 받지.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기계한테 끝. 이렇게만 이해해 주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AI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지. 끝. 그러면 우리는 AI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떠올린다고요. 자 뭐 어떻게 떠올리느냐? 묶으면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럼 마이너스로 보는 사람도 있고 플러스로 보는 사람도 있고 미래에 대해서 떠올리는데 이 미래가요. diminish the role for human decision making. 어떨 것 같냐면 사람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뭐 어떤 역할이 줄어들 것 같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의사결정하는 거. 이거는 줄어들 것 같다 이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역할이 줄어들 것 같다구요. 이렇게 다수가 뭐뭐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이런 거 통념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Many people think that. 이런 거예요. 통념은 항상 뭐하기 마련이냐면 반박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표현을 잘 잡아내셔야 돼요. 공통적으로 나왔으니까. Whether it be due to the growing presence of AI assistance. 뭐 AI 때문이든. The emergence of self-driving cars.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 때문이든. 컴마는 중요하지 않아요. The necessity of the role of humans as the decision makers. 의사결정을 하는 인간의 어떤 역할은요. Would appear. 겉으로 봤을 때 to be in decline.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져요.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죠. 결국 our capacity for making mistakes. 실수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인간이 가진 능력이 잘 뭐다? documented. 증명이 되었어요. 끝.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인간은 실수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것도 이제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것 같구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역시 보이시죠? how ever 보이세요? 이제 이 통념에 대해서 나는 끝났어. 나 이제 반박 시작하겠어. 이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박이라고 하는 how ever은 표시하셔야 되겠죠. 그럼 뒤에는 뭐냐. 아니야. 인간의 역할이 거기서 그렇게 그냥 그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야. 이거예요. The saving grace of human determination. 자 그럼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이 determination을 뭐라고 봐야 되냐.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계속 사람의 decision making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의사결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이런 의사결정력 이것은요. 여기 여기서 가장 잘 뭐 할 수 있냐면 as well 잘 saving grace 우아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 자 즉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아니야. 인간의 의사결정능력 아직 괜찮아. 죽지 않았어. 결정능력 아직 중요해. 이거예요. 자 뒤에 가볼까요? Little evidence exists. 증거 별로 없어. 어떤 증거냐면 오늘날 AI가 infallibility 선생님 이 단어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5월이 나왔으면 뒤에 똑같은 말 또 나와요.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뭔가 엄청나다라는 증거 없어. 이 말이죠. 그럼 미래를 AI가 제대로 예측할 수 있느냐. 모르겠어. AI가 완벽하냐. 아닌 것 같아.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infallibility는 무슨 말이냐면 완벽함이라는 뜻입니다. 완전 무결함. 그 다음에 데디아가 중요해. 우리 아까 이거 잘 보기로 했었죠. 사람은 받아들여요. 뭐를 내가 fallibility 하면 받아들여요. 우리 아까 앞에서 사람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실수. 사람은 실수하면 받아들여요. 근데 AI는 실수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 하느냐. 실수가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수용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사용을 해요. 그리고 극복을 합니다. 그런 실패를. 그럼 여기서 앞에 있는 단어 몰라도 search, failure 다 가지고 여러분들은 아 infallibility가 실수였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실수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To position ourselves.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실수를 인정하고 이 실수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as가 역할이죠. 우리가 감독하면 되지 않을까? AI를 그래서 우리가 AI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AI 보모처럼 감독하면 되지 않을까? 감독해주자. AI도 실수할 거니까. AI가 성장해가는 과정 그리고 또 가까운 미래의 AI에 대해서 활용하고 적용하는 거 옆에서 봐주자. 이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뭐냐. 다들 사람이 하는 역할이 없다고 했는데 아니야. AI 감독하는 거 우리가 해야지 뭐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가볼까요? 발전 가능성과 불안정성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의 창의성 향상은 안 나왔죠. 그 다음에 실수를 보완하기 위해 인간은 AI 활용 방안을 모색하자. 우리의 실수 이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AI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미래 사회 변화 대비하자. 좋은 말인데 안 나왔죠. AI는 앞으로도 확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오류 극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이다? 5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류 극복 능력을 활용해서 AI를 감독하고 그 다음에 얘가 잘 방향성을 잡아가도록 해주는데 우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5번입니다. 물론 여러분 국어라고 해서 주어가 좀 약간 모호한 것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오지 않았던 것을 없애면서 답을 찾아서 통념에 대한 반박은 결국 인간의 역할이니까요. 인간의 역할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류 극복 능력을 AI에 활용시키게 하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 해석을 하실 때 내용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전체적인 논리 구조를 잡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어느 날 갑자기 짜잔 하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라크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연습을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다 이미 된 상태에서 자 이거 우리 생각해볼까? 이미 다 우리 풀어봤잖아요. 답도 알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캐치하면서 가볼 거예요. 그래서 이 강좌는 여러분들이 미리 문제를 좀 풀어보고 분석해보고 여러분만의 시각이나 시야를 딱 가지고 와서 수업을 듣고 그리고 나는 이걸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질문 게시판 열심히 활용해주고 그러면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널 강좌 우리 오라클 스트레트지에서 만나 뵙도록 기대하겠습니다.